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검별검TV 안녕하세요 돌검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씨가 정영주씨와 대결을 맞붙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6일 오후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뮤지컬스타 정영주씨, 소녀씨, 김호영씨, 나비씨, 손준호씨로 구성된 뮤벤져스가 탑6와 귀보강 대전을 펼쳤는데요. 임영웅씨와 정영주씨의 대결이 성사가 되어 모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영주씨는 임영웅씨와의 대결에 열심히 투표했다라고 전하며 임영웅은 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간다. 과하지 않고 절제된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준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정영주씨는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임영웅씨를 칭찬하면서도 제가 또 감정이입을 잘하죠 라고 너스레를 떨어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가 수근씨의 아파요, 정영주씨가 임주리씨의 립스틱 집게 바르고를 선곡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임영웅씨는 수근씨의 아파요에 깜찍한 스타차차 스텝을 곁들여 96점을 받았습니다. 정영주씨도 96점 동점을 기록했는데요. 결국 감탄을 자아내는 두 사람의 무대는 96점 동점을 기록해 놀라움을 더하며 훈훈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편 임영웅씨의 달콤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아파요가 네이버TV 1위를 차지하여 인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6일 방송된 TV주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씨가 선보였던 아파요 무대 영상은 지난 27일 오전 7시 기준 네이버TV 탑100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임영웅씨의 마랑에 가고 싶다 영상도 탑보에 오르면서 남다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에서 김수찬씨와 선보였던 울면서 후회하네 무대 영상이 1300만 뷰를 달성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TV주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3월 6일 공개된 임영웅 vs 김수찬 울면서 후회하네 환상의 하모니 내일은 미스터트롯 10회 영상은 지난 27일 13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임영웅씨와 김수찬씨의 울면서 후회하네 영상은 TV주선 미스터트롯 중결승 1대1 한국 대결에서 임영웅씨와 김수찬씨가 주현미씨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파트별로 나눠불러 대결을 펼친 무대입니다. 김수찬씨가 1절 임영웅씨가 2절을 부른 뒤 마지막에 하모니를 맞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감성 넘치는 무대를 펼쳐 관객과 시청자 심사위원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김수찬씨도 잘 불렀지만 임영웅씨가 감성장인답게 무대 내내 승기를 쥐다 마스터 점수 300대 0으로 김수찬씨에게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팬들은 고급진 감성, 감성장인 멋져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임영웅, 노래 부를 때 정말 최고, 몇 번을 들어도 최고의 무대, 두고두고 봐도 최고의 히어로 등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올해 34주차 가온 소셜 차트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최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가온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씨는 2021년 34주차 가온 소셜 차트 전체 탑보에 등극하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에 이어 전체 순위 4위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인데요. 가온 소셜 차트는 각 소셜미디어 인기도를 종합한 차트입니다. 집계의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틱톡, 브이라이브, 뮤비,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8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씨는 64만 1453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임영웅씨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2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되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씨는 가장 많은 62,696개를 받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